하루 2분 에듀윌 소식을 한눈에 10월 17일 월요일 에듀브리핑 출발합니다. 에듀윌이 편입을 준비 중인 수험생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오후 7시 에듀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4년도 편입 합격 전략 설명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영어문법의 저스틴과 독해의 권유나, 고하니, 수학 홍석기 등 스타 강사가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과목별 합격 로드맵과 편입 준비 전략 등 알짜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와 함께 설명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문 학습 매니저의 1대1 컨설팅을 제공하며 설명회 사전 예약 신청자 선착순 100명에게 편입 합격 가이드북과 기출어의 체크북, 합격 노트, 영문법 강의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에듀윌 편입 관계자는 스타 강사의 대거 영입을 통해 한층 강력해진 라인업을 갖췄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정보와 선물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사전 신청은 에듀윌 편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에듀브리핑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